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감에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전에 양전을 했습니다.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흐름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 전환으로 인해서 양전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시가 쪽의 상위 기업들의 상승 전환이 오늘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SK하이닉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 2%대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2에서 3%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모멘텀이 있는 당사원과 변압기 기업들도 오늘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개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세에 상승폭 점차 키워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서 HLB와 N캠을 제외하고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오늘 테크윙이 10% 이상 상승하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랜만에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은 어떤지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동반 쌍끄리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매매 동향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쯤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비슷한데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10시쯤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한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 체크해봤고요. 오늘 내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은데 오후짱 공략 중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0.7%가량의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전장의 부진을 오후짱에 털어버릴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오후짱에 대한 공략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MBN 골드의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략 후강 저희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이 궁금증부터 한번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전에 개장의 흐름이 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좀 발을 빼셨던 분들이 오전장에 꽤 있었고요. 하지만 버텼던 분들은 지금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기원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볼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후회도 좀 약할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조기준 매니저님은 후회는 상승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약할 것을 예측하시는지 발목 잡는 요소 뭘까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큰 악재는 없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오전장에 좀 낙복을 좀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막 거의 대부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에 대한 투심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후짱들도 큰 흐름으로서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이끌어가야 되는 주도 섹터에 대한 움직임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거의 2,500여 종목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하락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큰 작용을 하면서 올라올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물량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아무리 개인과 기관들이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개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에 대한 한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4천억 이상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반등은 기대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위축된 시장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축된 시장에 아직은 이어질 것이다. 수급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조기중 메이저님은 좀 다른 생각이세요.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어떤 배경이실지 좀 기대되는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가장 상징적인 게 오늘 하이닉스가 12만 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거 싶었는데 지금은 21만 원입니다. 지금 상승폭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거의 5%가 밑으로 하락이 3% 나왔다 2% 나왔다 지금 상승이 3%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21만 원을 찍고 지금 저가가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을 깨질 뻔했는데 지금 21만 원대에 올라서고 있고 삼성전자도 8만 1,900원 밀렸다가 지금 현재 납폭을 축소하고 있는데 결국엔 삼성전자가 HBM3 납품을 못했다. HBM3를 납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8월에 수주를 통과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플러스가 되고 있고 선물도 매도했다가 다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방향을 턴한다면 지수가 지금 현재 2750선을 밀리는 게 아니고 2800선을 향해서 다시 점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의 흐름은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돼 실적 시즌에 대한 공략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한 섹터는 나뉘어졌어요. 저는 사실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는데 두 분은 이 둘 다 선택하지 않으셨고 흥태매니저님이 전력설비를 보셨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일단 공을 먼저 쏘아 올렸거든요. 전력설비, 저희 수익률로도 실적으로도 다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전력설비를 픽을 했지만 저도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요? 화장품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실리콘트라든지 아모레포시피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업종 중에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통틀었을 때 섹터에서 실적이 좀 더 좋다라고 하면 전력설비가 좀 월등히 또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필두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번 2분기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설비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실적이 좋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번 하반기에 대한 실적들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과 견주면서 후보에 올랐던 전력설비를 조금 더 선택을 하는 김웅때 매니저님. 그런데 또 조기준 매니저님은 반도체와 바이오를 선택하셨어요. 반도체는 일단 삼성전자를 통해서 호실적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요? 삼성 하이니스가 반도체를 끌어올리면서 오늘 시장의 반도체 많은 종목들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Z, TMC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테크윙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이 시장의 상승액을 나올 거고 바이오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에서 다시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발표 시진이 나올 거고 바이오 시민과 관련해서 CDMO든 대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수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바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상징적인 바이오 또 한 종목이 있죠. 시총을 10조가 넘어가는 알테우젠이 결국에는 그 마에 30만 원에서 우뚝 올라섰습니다. 결국에는 알테우젠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소 바이오들이 따라갈 거고 제가 생각했던 S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 관련해서 지금은 기사발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9월에 새로운 임상 발표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이렇게 알테우젠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바이오주들도 꾸준히 낙폭을 축소하면서 다시 횡보하다가 고점 돌파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횡보하고 있는 바이오주가 있다면 함께 또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실적 시즌을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열어서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기분 좋은 종목 갤럭시 SM으로 한번 출발해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어제 편입했는데 단 1거래일 만에 목표 주가에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축하 먼저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오늘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사실 어저께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방송 언급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7%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에 차이시나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 장중이 2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갤럭시 SM 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그리고 단할 이런 STO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군집성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다 보니까는 오늘 강한 시세를 부추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갤럭시 머니트리가 일단은 지금 단기 과열 때문에 주가가 못 올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급이 후속주, 후발주 종목들로 좀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가 3,000원이었기 때문에 3,000원 위에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모습을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재진입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8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신규 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요. 지금은 보유자 인형으로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SM 단일 거래에만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국 BNC로 넘어가 볼게요. 15일에 매수하고 나서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테마로 좀 묶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 예측하신 건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정말 트렌디한 종목을 잘 편입하고 계세요. 사실 한국 BNC는 저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런 바이오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점에서 있는 바이오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해리스하고 연관된 낙태가 되는 거 그런 모습들하고 나오다 보니까 운 좋게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차트 흐름상에서는 한국 BNC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려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단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가가 7,300원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홀딩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깨질만한 이런 악재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목표가까지 계속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한 종목 더 볼게요.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도달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7% 넘게 올라오면서 30만 6천 원 선을 터치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래도 이 종목이 상반기 워낙 바이오 대장주였기 때문에 좀 상반을 더 열어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만 원을 찍냐 안 찍냐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저점에서 편입한 건 아니었고 어차피 27만 원에서 28만 원 안전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30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막 출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매도하는 것보다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30만 원을 찍었을 때는 저는 지금도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2차 목표가를 3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까지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사실 32만 원도 실적에 대비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평한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시가총액이 물론 나오는 실적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워낙에 또 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 정도에 대한 작은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32만 원까지 체크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만 원 터치하는지를 기다렸다. 알테오젠 3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한 김은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관리였습니다. 자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드롬은 신드롬인 게 비만 치료제 먹고 붙이고 마시고 정말 많습니다. 올릭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56%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의 조정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이게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24일자로 보면 지수 가격에서 결정됐을 때 단일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충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최근에 40일 동안 했을 때 130% 이상 올라오고 이러면 앞으로 3일 동안 단일가 거래되는데 세게 가는 주식은 단일가 거래 30분간 거래되는 거에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고 아마 그렇지만 종가에 어떻게 될지 보시고 단일가 거래되는지 아니면 단일가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로 날지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다른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같이 쉬어갈 수도 있고 하루 쉬었다 그 다음에 갈 가능성도 높은데 중요한 건 병용조법부터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 외에도 황방병서 그 다음에 메시 치료제 그 다음에 RNA 기반에서 탈모 치료제까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실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올릭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 화장품 주도 한번 볼까요? 펌텍코리아 화장품은 저희가 많이 바르고 얼굴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은 용기를 또 제조하고 있어서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어떤 그런 섹터를 자리하는 것 같아요. 오늘 2차 목표가 제시하신다고요?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화장품 케이스잖아요. 결국에는 뭔가를 담아서 팔든 스프레이를 하든 그렇게 병에다 담든 플라스틱에다 담든 해서 펌텍코리아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뷰티가 지금은 인기가 있고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화장품 사회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닝 서프라지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틱류, 컴프류, 그다음에 튜브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목표가 5만 원 잡아드렸는데 아마 지금 오늘 4만 9천 원 근처까지 갔고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6만 원까지 펌텍코리아 저희 조금 더 들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VM도 리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더 봐야 될까요? 7월 28일 날 이게 한 달짜리 물량이 나오는데 총 1,200만 주 물량 중에 이제 120만 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공모가가 1만 8천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항중 NCC도 보면 공모가 전에 미리 엊그제부터 상승을 했고 오늘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안 빠지는데 그게 우진앤텍 같은 경우는 5,300원인데 2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4배, 5배 낫기 때문에 그러는데 HVM은 지금 현재 거래 물량 중에 10%를 물량이 나오는데 1만 8천 원 공모가 대비 지금 현재 1만 1천 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기관들이 전혀 안 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우주,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반공, 우주항공 관련해서 소재를 납품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스퍼터링 타켓을 국산화한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관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27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물량이 나올 텐데 거의 그 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1만 8천 원 사이에서 가격이 조정이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나오면 막상 또 더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현재가에서는 부담없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가에서는 부담없이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 마지막 종목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과연 오늘은 어떤 전략이 오후에 유효할지 편입을 시작해볼 텐데요.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열어볼게요. 자, LX 일렉트릭 편입을 김흥태 매니저님이 그리고 하이젠 RMN 이게 전기차 그리고 국내 유일 모터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편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은요. 사실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도 이슈,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HD 한대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배전 문제,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어제 아무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냥 HD 한대 일렉트릭이 다만 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보다도 LX 일렉트릭이 어제 최고만이 또 올라왔습니다. 한 19% 정도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동사도 물론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쪽에 대해서 배전에 대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도 마찬가지로 물론 HD 한대 일렉트릭만큼에 대한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일단 배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서 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게 LX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라든지 미국에 대한 전선에 대한 노후화 교체, 변압기 노후화 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LX 일렉트릭이 담당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번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을 노려봐도 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하면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미 한 번 어저께 신고가 영역을 나타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좀 높게 30만 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1만 원 잡고 볼 테니까요. 일단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LX 일렉트릭을 만나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하이젠 RMN, 로봇, 전기차, 끼가 정말 많은 종목이에요. 하이젠 RMN, 잘 이름이 안 붙죠.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27일 날, 요거 종목 때 27일 날 한 달짜리 보호 유수 물량이 풀리는 종목인데 이렇게 영어 이름을 써서 잘 이름이 안 붙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젠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가가 7천 원입니다. 그래서 비쌀 수도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런데 한 달짜리 물량이 한 6만 주밖에 없어요. 로봇 액츄에터인데 2007년에 오티스 엘리베이터, 금성사에서 출발한 회사. LG전자로 바뀌었고 LG산전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오티스 모터 사업부를 인술해서 그런 산업용 로봇을 제거하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대주주의 이름이 하이젠 RMN도 회사 이름도 바꿨는데 대주주도 다노코프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봤더니 74.53%를 대주주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주가 9%면 유통지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노코프를 뭔지를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8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노코프가 25% 있고 거기에 제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아는 일심방지기 24.28%입니다. 그러면 일심방지기 관련 회사구나. 그래서 다노인터내셔널 11%, 다노코프 25%, 그 다음에 일심방지 24% 그 다음에 거기에 김재학, 김핵수, 김재학 이분이 6%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주주 지분들이 거의 85% 이상 갖고 있고 내일모레 유상, 한 달짜리 해소되더라도 6만 주밖에 없고 3개월 됐을 때 70만 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천 원짜리 공모가인데 결코 지금 현재 가게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겠구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용 모터, 모빌리티 모터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일렉트릭 다음으로 3위 업체 모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모터, 로봇모터, 그 다음에 이게 잘 모르는데 국내 이율의 내약 방폭형 서브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인증업체다라고 측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15,000원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종목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역시 섹터는 다시 한번 엇갈립니다. 김흥태 메이저님이 반도체 장비에서 워트를 편입하고요. 조기준 메이저님이 AI 강자로 불리죠. 딥노이드를 편입합니다. 반도체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워트가 6월 말에 18,000원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이후로 좀 조정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고점까지 저희 노려봐도 될까요? 네, 노려보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6월 11일인가 그때 한번 여기서 매수하고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조정을 좀 받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워트라는 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용되는 환경 제어 시스템 온스토 제어 장치를 또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율도 중요하고 있고 또 이제 장비업종 전후 공정에 대한 장비업종들에 대한 시장이 부각되고 있는 것만큼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HBM 관련된 수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업황 자체가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히려 메모리보다도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업들도 훨씬 더 시중이 많이 갈 거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조정을 깊게 한번 받고 나서부터 반등을 좀 세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아무래도 2평선을 넘어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기대해보시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6,500원 고점 매몰대까지만 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트 만나봤습니다. 이어서는 조기중 매니저님의 딥노이드도 모멘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주가가 좀 조정해 있었네요. 길게 놓고 보면 8개월 동안 쭉 내려와서 지금은 저점 부분이에요. 이게 하락하는 이유가 딥노이드가 연기금이 샀다가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꾸준히 하루에 만조씩 팝니다. 그런데 12만조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2만조 연기금 매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뷰노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연기금 샀다가 팔고 있는 상황인데 딥노이드도 꾸준히 한꺼번에 팔면 좋겠는데 하루에 만조씩 팔면서 12만조 남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했는데 결국 딥노이드도 뉴로 관련해서 딥뉴로 관련해서 내동력이 있죠. 검사, AI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저도 최근에 한 달 전에 지금 MRI를 찍었거든요. 디스크 때문에. 그런데 의사분이 거의 2시간, 1시간 넘게 이걸 보면서도 어디가 문제인지 찾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이렇게 보험을 받았으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했는데 문제는 비급여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고객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는 의사 수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될 거고 여기도 지금 딥 테스트 신청을 했고 JLK라든가 분호라든가 미국 시장 진출하고 있고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동안 새로운 모멘템 시장이 열리는 회사들이 뷰노, 루닛, 그다음에 딥노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FDA 승인하면 해외 진출이 많이 나올 거다. 여기는 중요한 게 또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진출했고 지금 2분기부터 그게 십자로 찍힐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비전 검사뿐만 아니라 시큐리티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장이 나온다면 딥노이드는 저점 짓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천 원입니다. 좋습니다. 딥노이드 목표가 만 원, 손절가는 5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오늘 두 종목 선택은 LS 일렉트릭과 워트였고요. 조기중 매니저님은 하이젠 RNM입니다. 그리고 딥노이드까지 만나봤어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방송 소식과 밴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어제 형태 매니저님 무방 잘 하셨어요? 네, 아주 잘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안내를 잘 못해드려서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저희 어디로 들어가야 밴드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료방송이 없습니다. 내일 때 녹샘밴드에서 김흥태 검색하시고 많이들 들어오시면요. 아침부터 정보들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부속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방하시는 날 제가 또 화끈하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기중 매니저님은 오늘 마감하고 3시 50분에 준비하고 계시죠? 앵커님은 이렇게 신건 쓰는데 무방하시죠? 안 하죠? 캐슐 잡아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시 50분에 조기중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장에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핫한 주식들, 30%에서 50% 이상 낼 수 있는 주식, 과연 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관련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기중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공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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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